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다 보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따라 투심이 좀 약해진 상황이었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자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지수는 일봉상으로 201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 좋고요. 코스닥은 122동 평균선의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악재적인 요인도 여전히 좀 공존은 합니다만 하락, 낙폭, 하대에 따른 저가 매수에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대형주 쪽으로서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현물 쪽에서의 매도포가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고요. 프로그램에서 특히 빚 차익 매수가 좀 강하게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기술적 절점 자리는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듭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좀 확연하게 좀 나눠지는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좀 테마조로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분들은 오히려 좀 하락이 큰 상태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을 하니까 시속 게임 방식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강도에 따라 시장의 강도에 따라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저점은 좀 잡아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2500선과 코스타 880선에 대한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시장의 반등의 강도는 일단 중국의 경제 우려감의 완화라든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해서 저가 매술계로 삼으시기보다는요.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 전환으로 좀 되돌리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종목 접근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접근을 하신다면 반도체나 바이오 섹터들은 저가 매술 메리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닥 확인 한 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고 말씀해 주신 반도체나 바이오 쪽의 시선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